저희 켈러웨이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선수 혹은 선수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신제품 모든 클럽을 다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. 저희 켈러웨이 골프가 2016, 2017 작년, 재작년 2년 연속 KLPG 투어 클럽 전부문 사용률 1위를 기록했고요. 작년에는 사용률 1위는 물론이고요. 클럽 전부문 우승률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 행사를 통해서 기존 선수들은 시합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클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. 저희 클럽을 쓰고 있지 않은 선수들은 저희 켈러웨이 클럽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. 클럽을 받아서 정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클럽을 누는 시합을 위해서 끊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은은한 선수들에서 공정하러가 보면서 검색해서 많은 전, 그스타러로 누른 지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확실한 건조건, sfm, 이제 conta. 그래서 이 켈러웨이 클럽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